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에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모든걸 대청소하기에는 스마일러가 너무 일이 많구요 오늘은 이 안쪽에 있는 테라핀 사육장을 지금 청소중이에요 지금 전체 물갈이도 하고요 오늘 소독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테라핀 친구들을 다 어항으로 이사를 시킨 상태구요 보시면 여기가 이 수조는 한 3m가 넘는 수조에요 한 4m 정도 되는 수조에요 이렇게 넓은 곳에 테라핀 18마리가 살고 있다가 이렇게 다섯자 어항으로 이사를 시켰더니 정말 테라핀 친구들이 바글바글 모두에요 보이시죠? 여기에는 콘셉트릭 친구들 하구요 그 다음에 오네이트 친구들인데요 오네이트는 노멀 친구도 있구요 골든셋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 조명 때문에 정말 예쁘게 안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아주 예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콘셉트릭은 콘셉트릭끼리 이렇게 뭉쳐 다니구요 오네이트 친구들은 오네이트 친구들끼리 이렇게 뭉쳐 다녀요 정말 신기하기는 해요 테라핀 친구들 테라핀 친구들은 부작업 후기로도 유명하죠 네 아직은 이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고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번식이 잘 돼서 알이 많이 태어나서 네 부하도 많이 성공해서 이 친구들 베이비들을 보고 싶네요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귀엽게 생겼죠 앞에서 보면 꼭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입모양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웃는 모양인데 화면에 잘 안 잡히네요 이렇게 입모양이 이렇게 웃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오늘 테라핀 어항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테라핀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네요 이 예쁘고 귀여운 테라핀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뵙ers nest 9.5.3 din Estaec pre kata 김해 김해